안녕하세요 고수영마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바둑알문조원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흙이 사는 방법인데 지금 잘 보시면은 집이 한집나이죠? 백모양에서 약점을 찾아서 흙이 살아야 되는데 과연 어떤 맥점이 있을까요? 이런 맥점은 꼭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. 사는 수를 슬쾌해 보시기 바랍니다. 이런 이렇게 젖히는 수는 아 이거는 이건 뭘까요? 아 이때 여기를 이어주면 안됩니다. 여기 이어주면요. 나와서 이렇게 끊어주면 안되요. 요소가 잡히죠? 이때는 어떻게 할까요? 이렇게 쌍잎 쓰면 그만이죠? 쌍잎 써서 살 길이 아 이거 안되네요. 아 이거는 안되죠? 그러면 요런 수 이것도 신통치 않네요. 이거 탄수 쳐도 에이 이거 할 수가 없죠? 여기서 정답을 알아보겠습니다. 이런데에서는 급소가 바로 요런 데 붙이는 데가 급소가 되겠습니다. 백이 지금 이렇게 두는 수는 어떨까요? 이때 잘해야 돼요. 흙이 이때는 가만히 뻗습니다. 뻗어서 지금 끊는 수하고 요기 끊는 수를 노려요. 이쪽으로 이어야겠죠? 네 잡혔어요. 이쪽에 있는 수는 여기 끊어져서 더 안되죠? 그러면은 여기서 이렇게 두는 수는 어떨까요? 이렇게 두는 수는요. 이쪽에 단수 쳐서 뻗으면은 문제없이 자라가죠? 그러면 아 여기는 어떨까요? 아 이거는 뭐 택도 없죠? 그래서 흙 일려두는 수가 이 흙이 사는 맥점이 되겠습니다. 이런 수를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. 그러면은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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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